안녕하세요 농춘브라더 입니다. 고추모를 해준 데다가 주문을 해 놓으면 작은 포트에서 고추모종을 이 정도로 키워 가지고 줍니다. 그러면 모종 하나당 포트가 큰 걸로 옮겨 심기를 해서 모종을 키워서 밭으로 가게 됩니다. 오늘은 작은 포트에 있는 고추모종들을 조금 큰 포트로 옮겨 가지고 모종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모종 하나당 포트에서 고추모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종 하나당 포트에서 고추모종을 되어서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